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절망이야 고양이 댓글 중에 예쁜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아기는 약간 카우스처럼 되게 검정 무늬랑 많이 섞여있는 아가인데요 얘는 체크로 짓기로 했습니다 체크 안녕 우리 턱시도 아가들 중에 가장 활발한 아가는 시크라는 이름으로 지어줬고요 조금 작은 우리 턱시도 겁쟁이 아가는 쿠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겁이 많은 턱시도 아이는 바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 3세기 아가 두 아이중에 올망졸망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흰색 무늬가 많은 아가가 졸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교쟁이 발에 까만색 왼쪽 발에 까만색 무늬가 있는 아가가 올망이에요 그리고 코에 가장 한가운데 점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가자 체크 그리고 꼴망 다크 쿠크 졸망이 시크 예쁜 이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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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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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박자 다같이 어 Emerg 얼굴은 비교적 안에서 줄거야? 줄거야? 네가 다 먹어 줄 알았어 빨리 줘 오이소기 아, 뜨거워 아부에 누워 여기나 여기도 여기? 내놔 내놔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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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